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리면 안녕 엄마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권영아 원장입니다 오늘도 엄마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려고 해요 오늘 질문을 주신 분은 분유 타는 법 분유의 아기의 섭취량을 계산해서 타는 법을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엠마 김님 사연이에요 분유통에 적혀있는 대로 주스에 맞춰 먹이고 있었는데 자꾸 개워내고 먹이고 불편해서 걱정이었는데 제가 잘못 먹이고 있었나봐요 아기 체중에 따라 분양이 달라진다고 하셨는데 계산 방법을 알고 싶어요 인터넷에서 계산법이 여러가지인데 차이가 있어서 원장님 하시는 방법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분유통 뒤에 몇 개월에 몇 미리 몇 개월에 몇 미리 이렇게 적혀있는 것은 분유회사의 소망입니다 분유회사가 원하는 거에요 소비량을 본인들이 적어놓은 거에요 우리는 아기가 체중이 3kg 4kg 5kg 다 달라요 먹는 양이 그러니까 생후 1개월에 뭐 80에서 120ml를 먹는다 그러면 엄마는 그 사이에 막 먹이려고 하는데 사실 생후 한 달에도 체중이 다 천차만별이에요 태어날 때 2kg에 태어난 아기가 있고 3kg에 태어난 아기가 있고 4kg에 태어난 아기가 있기 때문에 다 틀려요 그러니까 체중 대비 먹여야 돼요 특히 미숙아의 경우에는 매우 체중 대비 먹는 걸 정확하게 계산해서 먹이거든요 만사가의 경우에는 아주 정확하지는 않아도 어떤 범위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4kg 아기에요 그러면 4 곱하기 20 20은 공식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요게 17인 경우도 있고 18인 경우도 있고 인터넷에 보면 되게 다양해요 하루 총량으로 계산하는 것도 있고 아주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저는 제가 아기들을 굉장히 많이 키워봤잖아요 제가 터득한 방법이고 기존의 방법에서 양이 조금 더 많아요 왜냐하면 아기들이 좀 배불리 먹어야 포만감으로 잘 자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어디서 나온 방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 경험상에서 나온 수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4kg 아기의 경우에는 곱하기 20을 합니다 그럼 80이죠 80에 플러스 20을 해서 80은 1의 최저 수요양이고 100은 1의 최고 수요양이에요 그러니까 잘 먹는 아기들은 100을 먹일 수도 있어요 보통의 먹성을 갖고 있는 아기들은 80 정도 먹을 수 있고요 중간은 90 정도 먹을 거예요 4kg 아기도요 여아들은 80, 90을 먹고 먹성 좋은 남아들은 90, 100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곱하기 20을 한 수요텀 그 양의 수요텀 그 범위 80에서 100에 대한 수요텀은 2시간에서 3시간 사이에요 그러니까 80을 먹고 3시간인 아기들도 있고 80을 먹고 2시간 반인 아기들도 있고 2시간인 아기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먹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5kg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5kg가 되면? 5kg가 되면 또 곱하기 20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먹고 아기가 통잠을 자기 시작하면 수요의 수가 한 번, 두 번이 빠져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루 총량을 계산하시는 거예요 하루 총량 계산하는 방법은 아기의 수요텀 대비 계산을 하고 분유를 먹이는 아기들은 1000mg가 되도록이면 넘지 않게 먹이시는 기준을 잡으시면 되세요 1000mg가 넘지 않아야 된다고 했지만 성장 급등기 특히 40일에서 50일 사이에는 가끔 종종 넘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50일부터는 아기가 조금 줄여 먹으니까 너무 많이 먹는 기간에는 아기가 배아리를 하지 않는 정도 내에서 잘 해주시면 되고 또 섭취량이 너무 높아서 우리에게 너무 많이 먹어요 하는 엄마들의 경우에는 아기 트름에 열심히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트름을 잘해야 배아리도 예방이 되고 분유 소화를 좀 편안하게 할 수가 있어요 아기가 입을 뻗금덟을 때마다 계속 수시로 먹이는 것보다 적정량 4kg 아기는 80에서 100, 5kg 아기는 100에서 120을 2, 3시간 간격으로 생후 50일까지 잘 먹여주시면 아기의 체중 성장이 굉장히 원활해지고 그런 이후에 50일이 지나면 아기가 스스로 먹는 양을 결정하는 듯 보이거든요 그렇게 아기를 키우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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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